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지나간 판 잊어버리고 새로운 판만 생각해야죠 아 저 벌써 어마이가 껴가지고 계속 생각나는데 심판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생각하고 있다면 연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 아 전니까 아 아 난 역시 EMA Q. 이리 와 frago에 Q. 어르신들 잘못되서 Q. 망사리기만 하고 있냐 Q. 돌아가니기만 ㄷㄷ 전투가 기다립니다. 엠벌 때는 안 개 한번 쐈어주고 봐야 된다고 아유 이거 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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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2라운드 공간을 저도 굉장히 못했지만은 상대방도 못하고 진짜 여튼 게임은 할만해졌네요 저분이 의뢰선에 대한 욕심이 준비되시네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이 히힛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어 되게 물량이 안나오죠? 아까 많이.. 꽤 많이 잡히셨기 때문에 물량이 아마 잘 안나올거에요 팜차장은 공격받고 있음으로 맞춰 업그레이드 2화 가자 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차선은 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살아나가요? 아, 여기 엎드리소에 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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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건만 깨면 돼 와우 이건만 깨면 돼